부처님 법을 따라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된 이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참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의 이해, 내가 배운 쪽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가치, 올바른 자명하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똑같이 이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똑같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참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또는 모든 생명에게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익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표현하지 이것이 어떤 가치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판단이 어떤 한쪽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옳다가 그르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설레로 전쟁하는 동안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절대 행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시비하고 분별하고 싸우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과정 속에서는 절대 부처님 진리가 거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 없다는 것과 같고 부처님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복이 없는 것과 동시에 평안이 없다는 뜻이고 그 안에는 뭐죠? 복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틀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 때문에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하고 늘 불편하고 늘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욕망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평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반야 바람이 생기고 또 공독과 지혜가 자기한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세상에 오신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얘기에 실제는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 땅 하늘 땅 아래 오직 내가 으뜸인 존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가장 완전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낸 다음에 이 격정, 이 불안, 불편, 불평, 불안 또 이 모든 세상에 내게 불만족한 상태를 덜어낼 때 비로소 우리한테는 아주 고요한 지평이 생기고 지평 안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정말로 지극한 행복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좋지 않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 힘든 과정을 훨씬 많이 갖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은 세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3개가 다 고통스럽다 괴로움의 형태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나 깨달고 나서 보면 그 안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고 단지 뭐죠?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게 이해해왔고 그렇게 내한테 있는 내 아픔이 내 거라고 하는 이해도에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고통은 본래 실제로 고통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처님 경전 안에 들여다보면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건 내 생각이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괴로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을 때문에 내가 괴로울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에서 못 벗어나고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과정을 이것을 중생심의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단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인연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선업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행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에 더 맞는 것을 더 좋아해요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더 많이 일 적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가신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뭐죠? 괴로움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서가세전도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마야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누이로부터 양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편모 슬아 쪽에서 사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고뇌와 아픔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생활 공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많은 혜택을 받으셨어요 가정교사를 모셔서 전부 모든 문학, 천학, 천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방을 나눠가시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고민하고 사색이 많아졌고 그런 말에서 인생이 근본이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편안한 것이 왜 이렇게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셨겠죠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제 3항에 보면 이 페이지 수가 62쪽, 63쪽에 돼 있는데 세상의 괴로움을 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쳐다보는 것은 이걸 사문유관상이라고 보거든요 사문유관상인 것은 네 가지의 문을 나가보시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농경제에서 시타르타 태자는 영득하고 용명하였다 온갖 학문과 무예를 익히셨고 전술과 병법까지 두루 닦아서 스승의 찬탄을 받으셨고 서가족 다른 왕자들은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태자는 번잡하고 떠들썩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고 고요한 곳을 찾아 깊은 사색과 명상에 잠기는 일이 잦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농경제가 열리는 날 농경제가 열리는 날 태자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농부 한 사람이 땅을 갈아서 흙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파헤친 흙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면서 나왔는데 까마귀가 날아와 그 벌레를 쪼아먹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늘을 놀던 독수리가 까마귀를 채워 날아가 버렸다 뜨거운 햇빛에 피하지 못하면 여인 몸으로 밭가리를 하는 농부와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태자는 농부에게 물었다 쟁기질은 왜 하는 것입니까 곡식은 곡식을 심어서 수학의 나라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탄식했다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근심하고 고생하는구나 관리의 책직질과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몹시 불안해하는구나 목숨은 짧은데 근심이 길도다 내뱉은 숨을 거두지 못하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다음에 어느 세상에 가게 될지 알지 못해 근심은 더욱 커져간다 다섯 갈래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으니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비유하라 태어났다 죽는 일이 두려움의 우한을 없앨 길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야 되었다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이제 네 사문유관상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약육강식을 보게 돼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지금 약육강식이 없는 것처럼 없지만 우리 약육강식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 사회에서도 현전에 있잖아요 현실은 그래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노동을 일을 해야 되고요 배우는 사람은 권력과 힘을 갖게 돼요 높은 지식을 가지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불공정 세계에 사는데 불교가 깨닫기 이전에는 딱 둘로 하나씩 나눠볼 때는 하나는 서가세전이 아직 깨닫기 전에는 고통으로 봤어 이것을요 이것을 하나의 고통으로 봤고 깨닫고 나서 봐서는 그것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일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이건 자연의 습형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이제 배추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배추가 배추가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배추를 잡아서 배추를 삶아서 국을 만들어 먹거나 채소를 만들어 먹잖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장으로 보면은 저거는 배추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거 불쌍하다 잘 살아나가지고 잘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뒤쳐 먹고 잘라 먹고 소금에 절여서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생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 이런 것이 있어요 배추가 본성하려면 배추가 잘 자라나고 잘 토텀해지고 잘 먹어지만 해야 사람이 먹어줘야 배추족이 배추씨가 계속 연명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자꾸 사람이 먹어줘야 배추가 계속 생산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종이 끊어져가는 과정이요 전 세계에 풀이나 나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30% 이상이 없어져가고 있거든요 시종이 없어져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같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아주 무서운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벌써요 그래서 종의 기원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봄에 씨앗 가게 가면 씨가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것을 보면 저거는 불쌍한 거고 저거는 안 되는 거고 저거는 너무 참 안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지 그 배추가 사람한테 먹여져서 사람으로 자꾸 소비가 돼야만 비로소 배추가 계속 그 시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상을 들여다볼 때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들여다본 것은 저렇게 불쌍하고 강한 자에서 약해지고 덮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누우 같은 거 있잖아요 소 같은 거 이런 것이 태평, 지평에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그게 사자나 폐범이나 이런 것들이 앉아 먹으면 어떻게 된 일이 생기냐면 바닥에 씨를 말려요 씨, 씨, 풀을 말려버려요 이게 자연섭리가 없으면 자연이 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도태가 돼가지고 그럼 결국은 다른 일이 생겨요 이게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것은 약소한 거고 저것은 불행한 거고 저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들여다보지만 깨달고 나서 눈을 보면 더 늦은 큰 눈으로 보면 숲을 보인다는 입장과 똑같은 이야기와 같다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불교에서 정말 큰 이건 완전히 큰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인생사적의 가장 큰 사건이고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면 오늘 부처님 법을 지금 읽고 듣고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의 기적은 내가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밖에는 더 큰 일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 서가세조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기를 네 군데에 나가봤어요 거린을 보게 되고 병자를 보게 되고 늙는 사람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이게 사문유관성이거든요 네 군데를 나가서 자세히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가서 고통스러운 걸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저렇게 늙어가는 병자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는가 늙어 죽는다라고 마부가 얘기를 해 줬어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농부한테도 죽을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이 사람은 이렇게 죽어갑니다 카트라고 하는 화장장이 아직도 현재 있거든요 거기 가면 바라나시 안에 그 시에 보면 아직도 한쪽에서는 목욕하고 한쪽에서는 태우거든요 태워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는 나무가 귀한 존재 동네예요 산업을 감 달라도 거기는 나무가 엄청나게 귀해요 가다가 나무 하나 뚝 떨어지면요 한 두 시간 지나가면 누군가 와서 이파리 하나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 차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가 무너져 있어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두 시간만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보리수가 넘어져 갔는데 두 시간이면 없어져 가요 그냥 애들부터 어른부터 다 가져가서 나무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부자 있는 돈 있는 사람은 깨끗이 태워서 제로 가능함 이렇게 버리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끝을 줘서 그냥 갔다가 둥둥 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목욕하는 데 보면 등등등등 이렇게 떠가 그래서 이제 서가세존이 그걸 만나요 뭘 만나냐면 이게 화장하는 데 가서 제로 갈아서 제로 놓은 건 손으로 이렇게 날려보니까 바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이 뭐냐면 나도 이와 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렇게 나도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내가 죽는다 소리 안 하거든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내가 금방 죽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더 모르거든요 알아요 인식적으로는 알아고 공부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참 암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줄 알면 덜 성질 냅니다 덜 화내고 덜 괴로워하고 덜 아파하고 덜 슬퍼합니다 덜 늙을 수 없고 병들지 않을 수 없고요 죽을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젊으면 젊을수록 죽는다는 걸 몰라요 지식으로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이래요 그런데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정말로 죽는 줄 알아야 그때 죽는 줄 알아요 70, 80이 다 됐는데도 내일 걱정 안 해요 오늘 그냥 편히 자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하고 싶고 하고 더 쾌락적이고 더 입에 입맛에 맞는 거 쫓아다니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서가 세종께서 들여다본 세계는 정말로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고타마 시타 태자께서 당신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든지 경험해요 누구든지 만나요 그런데 사람은 진리를 찾지 않고 올바른 삶을 올바른 정직한 삶을 택하지 아니하고 비겁한 삶을 끊임없이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려고 그래 제대로 하려고 들지 않아 또 내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아무 책임도 의미도 지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겠죠 이것을 무명이라고 표현했고 무명의 삶이라고 했고 어둠의 삶이라고 했고 이것을 뭐죠? 중생의 삶이라고 했고 이것을 고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래서 우리는 고통을 직시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어난 거 이거 대신하기 어렵고요 또 뭐죠? 늙는 거 대신할 수 없고요 병드는 거 대신해 줄 수 없고 죽는 거 대신할 수 없어요 회신곡에 보면 친구, 벗이 많다 하더라도 무덤에는 같이 가주지 않아요 일가 친척이 많이 있어도 뭐죠? 누구 하나 힘이 되지 못해요 아무 힘이 안 돼요 무덤 옆에까지 인사는 해도 실제로 자기를 도와주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해요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철저예요 나이 들어서 20세, 19세, 20세 되면 공부하고 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젊은 사람들은 20살만 먹으면 그 길로 바로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당하게 이겨가야 되겠다는 의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 설법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을 안 가고 꼭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대학을 보내야지 의사를 만들거나 법관을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세간에 들여다보는 눈으로는 저거 걱정되는 근심이 아니잖아요 멀쩡한 것이 가서 벽돌 나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사님이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대학을 안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청년이 나는 건축가가 꿈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집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기초부터 노동판에 가서 내가 배우려고 간 것입니다 이걸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 이 아들은 걱정할 게 없다 지금 그거 배우다가 건축하는 게 못 배우면 반드시 대학 가서 건축학을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인 것만 눈으로 보인 것만이 이 세상의 천부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서 이야기하고 정리한 내용 중에 보면 이제 하나를 정리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보는 이 시가는 서가세존이 깨닫기 전에 들여다본 세상의 인식이고 깨닫고 나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모든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까지의 모든 것은 고통으로 받아왔어요 고통으로 이해됐고 그런데 깨달음을 잃고 나서 보면 어느 누가 한 생명 어느 하나라도 제껴놓을 만한 이렇게 불편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당안지라고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세상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건 깨닫고 나서 한 얘기예요 여기 경전 안에는 그렇게 올라왔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달음에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은 태어난 그 모든 생명 그 자체는요 인식으로 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이걸 인식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그 18개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그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다만 뭐라고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달지 않아도 이건 아는 거예요 양심의 근원이 사람한테 기쳐져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옳고 그런 것을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도 감정이 뒤틀리고 또 자기 업이 뒤틀리게 되면 그 업에 의해서 그걸 못 이기고 이기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짓을 하게 돼요 수없이 법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그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습니다 스님 제가 왜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제 정신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제 정신 없다 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가 평성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업한 짓을 하거든요 과업, 업이 과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과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이 지나치다 이런 말이에요 과업이 지나친 것이 자기를 인생을 망치로 만들어요 청청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유익하고 유익하고 이익되게 할 나라는 존재가 이 감정 하나 그렇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이제 뭐죠 여미하는 그러니까 아주 세상을 이게 염세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밝은 것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서가 세존이 깨달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을 말을 해왔지만 깨달고 난 그 순간부터 경전에 뒤져보면 어디더라도 고통이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뒤져보시면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암경에도 보고 철저하게 뒤져보세요 그 보면은 안이비설 신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자기가 태생적으로는 보는 대로 보여지고 듣는 대로 들려지고 말하는 대로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식경과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전부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대상이다 이렇게 봐줘요 이건 고약한 것이다 이 사회는 썩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것은 썩은 자의 일부레의 양태고 모양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양력이 선한 인연이 선한 선량들이 훨씬 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하는 거예요 만일 더 악인이 더 많고 악한 짓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안 해보면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안에 불성이 깃들어 있고 그 불성이 깃던 존재로서의 삶의 생명의 본질성이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게 고통스러운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의 괴로움을 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까 다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저 좀 잠깐 보세요 이게 뭐냐라면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보는 대로 보여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뭐죠 생각하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기준 안에서 뭐든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만드는 것만 이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틀렸다 이렇게 구분을 할 뿐이지 공의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수많은 큰 스님들이나 우리 법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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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이죠 이건 뚜껑이라고 말하고 이건 컵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컵 밑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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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쓰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돼 있던 건 규정돼 있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규정돼 있냐면 뚜껑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식에서 이거는 내가 뚜껑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이 자체는요 이게 컵이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게 뚜껑이다고 말하지도 않고 뭐죠 밑침이라고 받침이라고 절대 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렇게 넣으면 이건 밑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내려서 올려놓으면 덮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밑에 있다 하더라도 뒤집어서 위에 위에 것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낮은 인생에 있다 낮은 삶이다 배운 게 없다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 또 내가 한 게 없다 능력이 없다 밀려서 산다 이런 것은 제 생각이지 실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죠 내가 이것은 밑바탕이라고 배운 사람은 맨날 밑바탕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 근데 묘하게도 인간은 욕망 속에 있고 감정 속에 있고 오감에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과 오감이 있고 이게 사람이 가지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 정서가 좀 삐딱한 선이 있어요 왜 삐딱 선이 있냐면 배우는 과정 안에서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들여다볼 때 삐딱하게 보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삐딱하게 뭘 보고 있는지는 절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부모가 그렇게 생겨요 부모가 할 영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보편적이에요 이건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긴 있어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냐면 그 부모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버리고 자식 버리고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식을 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만한 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한테 붙들어서 물어보고 나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다른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거고 더 감각적이고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더 감각적이고 그래서 쫓아가요 그래서 자기한테 깃들어 있는 것은 몰라요 자기 안에 깃든 자기 안에 깃든 행복과 자기 안에 깃든 만족과 자기 안에 깃든 행복은 안 쳐다봐요 그래서 맨날 눈이 밖에만 맞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축적이 돼요 그래서 성질 나쁜 사람 되고 운명이 나빠지는 건 그래서 나빠지고 괴로워지는 것도 그래서 나빠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법당에 와서 죄를 지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오래 오래 저래 스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충실하게 잘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부처님 은혜와 세상에 그래도 이슬 속에 옷이 젖는다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죄 지내고 이렇게 보면 일생이 다 보여요 뭐라고 이해하게 되냐면 어떻게 저렇게 박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래서 천도제 죄를 지내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돌아앉아서 꼭 잠깐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지금부터 풍요롭게 살려면 지혜로워지고 살려면 당신은 감사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불평불만과 생각의 원망과 미움과 탓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마음에서도 벗어나고 생각에서도 완전히 자기한테 벗어나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혼자 놔두면 이게 아까 뭐라 그러죠 태생적으로 욕망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수행으로 부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연불 수행이라도 조금씩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의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이것이 내가 통제 스스로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행복한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 매일 하루에 108번씩 감사합니다 라고 108번씩 쓰라고 했어요 당신 그 부모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번 사경 쓰듯이 쓰라고 했어요 그것만 쓰라고 했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뭐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에 108번씩 하라고 했어요 당신 아내한테 아내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번 하고 아내는 남편님한테 108번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좋아져요 가족이 좋아져요 자식도 좋아져가고 또 생활도 좋아지고 인생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과정을 겪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제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건 그 과정 안에서의 부처님의 공동력이 거기에 같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진리입니다 뭔 진리냐 하면 참된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참된 이치은 어긋난 것은 자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아니고는 자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이 세상의 공독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의 공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2500년이 지금 지났고 지금 우리의 모습 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또 젊거나 늙거나 많이 들었거나 배웠거나 아니거나 가지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상태거나 불행한 상태거나 누구든지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하고 수행하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고 이걸 반야라고 표현하거든요 반야바라밀이 우리에게 갇혀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과정을 불경을 불교 성전을 집에 하나씩 다 가지셔서 이건 자기 자신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돈 좀 드려도 괜찮아요 다른 데 커피 한 잔 덜 먹고 덜 마시고 불교 성전 구하세요 조계종 포교원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연락해서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오셔서 같이 경전 펴고 같이 읽고 같이 소리 들어서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들어서 아무 공덕 없는지를 하지 말고 가장 정상적인 부처님 법을 공덕으로 채워가게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관계라도 어떤 상태라도 사람은 좋아져 갈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2500년 전에 세상에 서가세전이 태어나신 것은 중생을 위함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중생의 모든 재협을 없애고 공덕을 지어들고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그 밖의 공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그때 고 따마 실타 태자에 있던 서가세전이 발견한 그 세계와 지금의 나의 이 세계는 절대 둘로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인식을 공부하고 배우는 우리도 곧바로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가 우리한테 깃들어 오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대전의 한용훈 스님의 큰 스님의 경전 안에 보면 한 기절 더 알겠습니다 중생들이 중생들이 악도에서 고통이 자못 견디기 어려움을 들으면 자연 일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켜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일을 드러내고자 해서 일을 설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죠 이걸 사재론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생에 중생에 중생들이 악도에서 받는 고통이 이게 뭐죠 잠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들으면 자연 일을 꺼리고 두려워하고 생각을 일으키게 될 텐데 이런 말을 표현했거든요 이게 옛날 방식의 표현이거든요 이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생이 당신이 지금부터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가세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당신은 이렇게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내용이 가장 단점적인 것은 아주 명상 감사 명상을 오랫동안 제가 실현해 왔는데 일체 모든 것이 이유 없이 감사해야 돼요 조건 없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전부 내 삶의 발톱까지 머리카락까지 하다못해 버리는 오물까지도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대긍정의 힘을 가지면 아까 말해요 그렇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길을 안내하고 가르쳐줘도 부처님이 알려주고 일려줘도 잘못 가르쳐줘도 스스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죄신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청정해지는 것을 꺼려요 나는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래서 이 생각들을 놓아버리는 것을 이것을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연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교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죠 고통은 직시해서 봐야 돼요 저 악을 쓰는 이 사람도 힘들어하는 저 사람도 아파하는 저 사람도 우리가 내 주변에서 특히 내가 아파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관찰자 입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사는 세계에 내가 사는 입장에서의 세상을 살펴볼 때 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지 말고 내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이걸 장애로움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파악하지 말고 이것은 이 괴로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다 나은 나음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소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염불하세요 지장보사를 부르고 감상을 행하고 또 높은 의지를 가지세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깊은 심심을 가지시고 믿는 실천을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시면 부처님의 제불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이 현전에서 그것을 다 느끼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서 이 세상을 정당하게 이겨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마하반자바라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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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